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울산의 선택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른 주권을 여러분들께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JCN이 마련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시간 오늘은 북구 순서입니다. 모든 후보들을 방송으로 만나보시고 후보들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 후보는 야당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보궐선거에서 집권당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유 왜 이상은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 보시죠. 저는 2년 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저 이상은이가 가장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여당 재선 국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된 북구의 발전을 완성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자 이상은 후보의 경쟁력 다른 후보와 다른 이상은 후보의 경쟁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공약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국회의원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울산의 외곽순환도로 관광진흥법 개정 등 울산 수건 산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최고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국구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처음 겪는 재난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했는데 후보께서는 이런 각종 사회적 재난에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공공 보건 의료체계의 강화가 울산에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를 핵심 공략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35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제1호 공략이기도 합니다. 산대전문 공공병원이 건립되어도 울산의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수는 우리나라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울산에 아직 없는 공공지방의료원을 유치하여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분들에게도 올해 말까지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부하세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년까지 연장하여 북구 자정업자분들의 부담을 드려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에 하시면 내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 보죠? 그렇습니까? 직군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북구에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도 많고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퇴치되고 나면 경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북구의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북구는 평균 연령 37살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혁신도시의 가장 또한 어울리는 곳입니다. 자동차, 환경분자 등 북구 마침형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화 3단의 친환경차 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이 7월에 충공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품업체들도 울산으로 지금 복귀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가 설득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에는 수소자동차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졸업자나 중퇴 후 1년 이내 만 18세에서 34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인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거나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제정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 보는데요. 박원수 시장과 뭘 의논했다는 겁니까? 박원수 시장님과 충전소. 서울시에 지금 충전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3개를 만들겠다. 더 만들겠다. 그렇다면 공급 수요가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또 차량을 수호자동차, 버스 100개들을 갖다가 우선 구입하겠다. 지난번 선거 때 공약했던 공약들은 잘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못 지킨 게 있다면 이번에도 공약에 계속 연결이 되겠지요.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북구 대중교통 확충에서 가장 큰 현안은 바로 가칭 송정역입니다. 북구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광역전철 연장군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이 연장 운행이 되면 송정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촉진이 되고 울산 북구의 미래 먹거리인 광경산업 육성이 수월해집니다. 광역전철 연장은 우리 북구의 편리정지과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대해서되면 초석이 확정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있는 힘을 다했을 수 있도록 있습니다. 지난번 TV토론에서 박대동 후보가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협의된 사안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2년 전 국회의원 당선 직후 기획재정부, 국토부, 울산시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 포항한 일반철도 복순화 사업에 130억 원의 예산을 정액시켜도 왔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가지고 광역전철 연장사업에 끌어와야 합니다. 제가 2년간 끈질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 사업이 하루빨리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목소리에 힘을 넣으시네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